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올여름 해변 캠핑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소중한 기획영상입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여름 성수기 탐방객 이용 편의를 위해 국립공원 내 22개의 해수역장 해변 배우송님 등을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72일간 캠핑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요. 그에 대한 위치, 주소 등 자세한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라의 집시라이프 채널은 차박캠핑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랑생활 6년차 라라가 차박캠핑하면서 머물렀던 곳을 중심으로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국 차박여행 지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라의 영상 속으로 슝! 얼마 남지 않은 무료 캠핑 차박천국은 미래의 캠니니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아끼고 지켜가야 할 소중한 캠핑 자산입니다. 상세 정보에 앞서 아름다운 해안사구, 울창한 송림 등 천혜의 해안이 질비한 태안해안국립공원 차박캠핑에 대한 라라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광대한 해안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서 그런지 공원지역과 사유지 경계가 불확실하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이 빈번한 곳이니 즐거운 여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주변 이해관계를 잘 살펴야 하고 아이를 동반하실 때는 가능하면 캠핑장을 이용하시기를 권고드리는데요. 가성비 좋은 국립공원 캠핑장이나 국민여가 캠핑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서둘러 지금 바로 예약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6월 21일 공단 홈페이지에 2023년 7월 1일 토요일부터 9월 10일 일요일까지 72일간 여름 성수기 탐방객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공유수면을 제외한 22개 해수욕장 해변 배우 송림 등에서 취사 야영행위가 가능한 캠핑을 허용했는데요. 공원 지역이 아닌 사유지에서는 취사 야영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소한 이해 충돌이 없도록 방문 전 자세한 위치와 편의시설 등을 숙지하시고 탐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유의사항은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곳이나 해변 모래사장에서 취사 야영행위는 단속 및 과태료 대상인데요. 야영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취사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에 의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사 야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안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 전화 041-672-7267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취사와 야영이 가능한 태안해안국립공원 해변 22곳을 위성 지도와 함께 위치와 주소지를 알아볼텐데요. 영상을 시청하고 정보가 부족하시면 나라의 집시라이프 채널, 홈메뉴, 서해안 차방여행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일부 무료 캠핑 노지 해변 영상이 현지와 다를 수 있고 현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소 정보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드리고 오류 발견 시 제보 주시면 신속하게 댓글 공지 드리겠습니다. 1. 하간포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1163-27 2. 구례포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원북면 구례포길 47-20 3. 먼동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원북면 구례포길 47-508 4. 구름포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150-1 5. 의항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의로 659-10 6. 백리포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소원면 백리포길 39-4 7. 파도리 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파도로 490-85 8. 도장골 해수역장 연포해수역장 내의 위치 도장골 사구지대 근흥면 도장골 9. 구렬포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니 산 118-9 10. 몽산포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폿길 52-19 11. 달산포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니 달산포 12. 청포대 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청포대 13. 마건포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남면 마건폿길 346 14. 곰섬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니 곰섬 15. 산봉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산봉길 195 16. 기지포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해안관광로 745-20 공중화장실 17. 안면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해안관광로 554-4 공중화장실 18. 두여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회목길 238 안면도마트 근처 19. 밭개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밭개길 171 20. 방포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방포일길 29-1 21. 장돌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고남면 큰장돌길 215-12 22. 바람아래 해수역장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422-44 공중화장실 여기까지 태안 해안국립공원 여름 한시적 캠핑 허용지역 22곳 영상을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라라의 칩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